이번 레코드는 수학의 즐거움 채널에서 올려나가고 있는 기초부터 대학원 수학 시리즈의 스터디를 조직하기 위해서 어떤 스터디의 방향성이랑 디테일에 대해서 이모저모 대화를 할 목적으로 남기는 겁니다 일단 편하게 물어보고 싶은 것들 쭉 물어보시면 됩니다 일단 단체방에 올라와 있는 내용들을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요 주 영상 한 개를 나간다 두 개를 나간다 이게 지금 뭔가 어떤 되게 형식적인 진행 방식에 얽매여 있는 느낌을 제가 좀 봤는데 말씀해 주신 바에 따르면은 뭔가 그 기초 증명 증명 기초 수업에 따르면은 그 4개월에서 6개월간 진행이 되는 것처럼 딱딱 맞아떨어지게 지금 그 시리즈의 영상을 이렇게 할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진행 방식에 있어서 좀 더 어떤 융통성 있는 진행 방식이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만들어오면서 따라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했던 생각들을 일단 1차적으로 공유를 좀 해드리면 약간 그런 성격이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수학과 대학원에 진학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 혹은 수학과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는 거에 준하는 수학적인 역량을 갖추고 하시는 분들이 구체적으로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들립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엇을 공부를 해나가야 좀 그런 어떤 거에 어떤 이제 시간과 인풋을 드릴 때 도착을 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적어도 이런 길이 있다라는 거를 구체적으로 어떤 주고자 하는 어떤 생각에서 시작했던 어떤 거였고요 사실 이제 유튜브 채널 자체를 그거를 만들 목적으로 시작을 했었던 거였고요 아주 정확하게 정확하게는 그 그리고 그 뭐라고 해야 되냐면 일종의 어떤 도움을 주고 싶은 성격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개인이 독학을 하는 것들 이제 스터디를 하는 것들 어떤 형태로 하든지 간에 적어도 어떤 영상 내용들이 어떤 이제 그 호환성이 좀 있어가지고 어떤 아 이 내용들을 이제 접하면서 혼자 공부를 하든 스터디를 하든 어떤 아 이게 이런 거랑 이렇게 되는 거 무슨 말인지 알아 먹겠고 이제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지 다른 내용들이랑 좀 그것들을 좀 어떤 이제 긴 세월에 걸쳐가지고 뭐 짧으면 한 반년, 길면 한 1, 2년 정도에 걸쳐가지고 어떤 이제 그 공부들을 하실 수 있게끔 하는 의도에서 일단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구체적으로 뭐 한 주의 영상을 한 개 공부할 것이냐 두 개 공부할 것이냐의 문제 이전에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이 영상들의 시리즈의 가장 기본적인 취지는 목적은 어떤 대학원 수학에 준하는 수학적인 어떤 이제 역량을 갖추게끔 하는 1년의 시리즈를 만드는 것 기본적으로 그 일단은 그렇고요. 그래서 그 목적 자체 그 그러다 보니까 아주 처음부터 아주 처음부터 대학원 수학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이 결코 선형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를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해석학 개론을 공부를 할 때 그 적분 배우단 말이에요. 리만 적분 가능한 이런 거 배우고 또 예를 들어서 다변수 해석학 공부할 때 또 적분 나오고 측도론 공부할 때 또 적분 나오고 그리고 선형대수 공부할 때 또 뭐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또 뭔가 복수해석학 공부하면 또 복수해석 나름대로 뭐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좀 약간 다 병렬적으로 공부가 되어지는 구조이다 보니까 어떤 순서로 이것들을 공부를 좀 하면 적어도 이제 1년에 어떤 거에 도착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냥 제 개인의 어떤 기준으로 일단은 만든 건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얘기를 나누고 있는 취지는 기초부터 대학원 수학의 어떤 기본적인 취지를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원래 일단 이제 구체적인 거를 좀 더 말씀을 좀 드리면 원래 생각했던 건 한 100회 정도 올리면 될 줄 알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드리면. 근데 100회 정도까지 올려보니까 한 반 정도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직 못 간 게 이런 거예요. 그 학부 수학을 배울 때 학부 수학을 배울 때 가장 큰 문제점이 제 개인의 생각에는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어떤 해석학 개론에 대해서 증명이 트레이닝이 안 되는 그런 것도 큰 문제이긴 한데 그런 거를 넘었다라고 가정을 하죠. 그러니까 어떤 이제 문장을 적는 법도 수학적으로 알겠고 다 알겠는데 어떻게 내용들을 배워야 될 때 가장 고득적인 문제점이 뭐냐면 각 내용들을 다 너무 그 산발적으로 그러니까 연결점들을 의미 있게 모르고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특징들이 되게 크냐면 아 나는 해석하기 좋아. 근데 난 대수학은 싫어. 아 나는 대수학은 좋은데 난 해석하기 싫어. 아 나는 적어도 위상수학은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 이런 문제가 너무 빈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학부 때나 혹은 이제 석사 때 배우는 수학들은 다 어떤 유기적인 관계들을 가지고 내용들을 볼 줄 알아야 되는 수학의 어떤 그 가까이 굵직굵직한 코어 성격들인데 근데 이제 약간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거가 좋다. 난 뭐 조합론이 좋아. 그러니까 뭐 그게 틀렸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어떤 의미 있는 연구를 할 수 없는 것도 전혀 아니에요. 근데 어떤 기초부터 시리즈의 가장 기본적인 고려사항은 이 공부들이 끝났을 때 이 공부들이 끝났을 때 어떤 공부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해석학적 공부를 하든 대수학적 공부를 하든 위상수학을 공부를 하든 기학을 공부를 하든 은용학문을 공부를 하든 어떤 거를 공부하더라도 그것들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게끔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설계 목적이에요. 목적 자체예요. 그래서 적어도 기초부터 대학원 수학까지의 목적은 어떤 특정 분야로 점프하기 위해서 설계된 목적이 아니에요. 어떤 거라도 상관이 없게끔 그 범용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가 일단은 제가 이제 이 시리즈를 만들 때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맨 처음에 이걸 고민할 때.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그게 어떻게 고려가 되어 있냐면 구체적으로 다른 어떤 일반적인 어떤 코스업들과 달리 그래서 기초부터 시리즈를 보면 어떤 숫자로 넘버링이 되어 있는 게 있고 알파벳 순으로 넘버링이 되어 있는 게 있는데 특히 그 숫자로 넘버링이 되어 있는 거를 보면 뭐를 초점에 맞춰놨냐면 적분의 초점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107번까지 올려놨는데 지금 107번에 걸쳐가지고 이제 다변수 해석학 끝머리랑 측두론으로 넘어가는 중이거든요. 지금 한 100번 후반 이제 107번 정도까지 가니까 그런데 순서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그 적분이라는 걸 이제 되게 구체적으로 다루는 다변수 해석학이랑 좀 약간 추상적인 언어로 다루는 측두론이 서로 어떻게 호환돼서 보이게끔 하는 것까지가 지금 이제 어떤 가고 있는 과정인데 그걸 하고 나면 그걸 어떻게 할 거냐면 대수적으로 추상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대수학을 배우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군, 어떤 이제 그룹, 링, 필드, 혹은 그리고 조금 더 공부를 하면 어떤 갈로아 어떤 티어리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그러면 적분이라 이런 걸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스터디를 해요. 마치 그러니까 어떤 대수 참 재밌다라고 하는 거가 해석학적인 결이랑 너무 달라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전혀 연결고리들을 보지 못하고 또 위상수학 재밌다라고 설명하더라도 예를 들어 대수적 위상수학으로 넘어가거나 어떤 이게 너무 갑자기 달라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적분이라고 하는 걸 먼저는 굉장히 상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하고 있는 거가 어떻게 보면 한 100번 정도까지 해서 하고 있었던 작업이고 그래서 지금 한 대충 200번에는 끝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까지 하고 나면 어느 거를 의도하고 있는 거냐면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떤 대수적인 레벨에서 다 추상화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대수학은 어떻게 자리 잡고 있고 어떤 대수적인 의미들이 실제로 그 바닥에 미적분학과 선형대수학이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보게 되면 대수를 보다라도 보는 시야가 있고 어떤 미적분학과 선형대수를 보더라도 보는 시야가 생기니까 어떤 대수적인 공부인 구체화에서 추상화로 넘어가는 그거를 볼 수 있게끔 설계를 하는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목적 자체가. 그런데 이제 막상 하려다 보니까 그게 너무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들다 보니까 이제 좀 계속 그러고 있는 중이기는 하고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시리즈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제 개인의 의견에는 이 연결고리들을 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그래서 어떤 과목들 구성한 요소들을 보면 과목 순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갑자기 이거 했다가 갑자기 어느 거로 넘어갔다가 갑자기 어떤 걸로 넘어갔다가 그리고 그것들이 그냥 어떤 랜덤하게 점프를 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럴 의도로 만든 과정이거든요. 이게 어떤 게 무엇이랑 관계가 있는지를 사람들로 보게끔 그게 어떤 기본적인 의미들. 그래서 그게 끝나면 아 이게 연결고리들이 되게 각각에 대해서 변구해지니까 뭘 할 수 어떤 거든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이게 여기까지가 일단 기초부터 대학원 수학까지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혹시 취지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듣고 아니면 좀 더 디테일한 것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좀 더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한 개점도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나 당연히. 그러니까 제가 그 노트들을 만든 과정 하나하나 만든 과정은 굉장히 제한적인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만든 것들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오류가 많을 수 있어요. 너무나 당연한 말로. 그러니까 어떤 디테일들을 나름대로 적는다고 했지만 검증을 받은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정말로 각 잡고 검증을 하면 오류가 굉장히 많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크리티컬한 건 틀리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각각의 어떤 참고하는 레퍼런스들이 당연히 있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것들을 제 2한 언어로 쓰는 과정에서의 어떤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면 충분히 어떤 원 레퍼런스 및 제 노트랑 영상이랑 비교해 보면서 어떤 공부할 의미 있는 소재는 여전히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하나는 그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또 기본적인 한 개점이 제가 이 작업을 시작했던 게 2019년도부터 시작을 했다 보니까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게 큰 줄기들은 기억이 나는데 예를 들어서 되게 어떤 증명들을 되게 디테일하게 해놓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억, 지금은 정확하게 말하면 관심도 없고 이제 뭔지 아니까 직관에서는 클릭이 되는데 그 디테일들에 대해서는 어떤 다시 그것들을 리마인드하는 게 거의 힘든데 가끔 이제 유튜브 채널에다가 댓글이 달리면 디테일에 대해서 댓글 답변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그거 다시 볼 생각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티베이션도 저한테 좀 떨어지고 약간 그런 한계점도 분명히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리즈를 어떻게 공부하기를 바라는 거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공부하면 뭐가 될 것이다 라는 기대치를 갖고 접하기보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보다 보면 아까 이제 계속 공부를 하나가다 보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들을 각각의 나름의 어떤 방식대로 볼 거라고 기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냥 어떻게 보면 꾸준히 그냥 보다 보면 그냥 어떤 것들이 좀 어떤 이제 형성되는 것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개개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스터디를 하면 제 생각이 좋을 것 같냐면 그 그냥 좀 이게 뭐지 이런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런 것보다는 그냥 그냥 매주 중에 잠깐 이제 공부하는 시간을 할당해가지고 이 영상에 있는 것들을 내가 어느 정도 내 어떤 세계관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스터디를 꾸준히만 하고 있으면 꾸준히만 하고 있으면 이게 어느 순간 될 거란 말이에요. 어떤 시야들이 또 생길 거고 그리고 어떤 것들에 한정해가지고 내가 이미 잘 아는 것들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주간에 어떤 이제 그것들이 진행되는 주간에는 그냥 건너뛰면 되는 거죠. 이것들은 내가 충분히 알고 있다는 생각이 이제 들면 그래서 약간 좀 기대하는 거는 그냥 매주 약간 정기적으로 어떤 영상들을 공부를 하되 어떻게 공부를 하기를 원하는 거냐면 자신의 언어로 설명해 볼 수 있는 약간 그런 거 그런데 여기서 기대치는 디테일에 대한 논리에 대해서 라인 바인 라인을 맞추는 것과 엑서사이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 세계관이 내 방식으로 언어가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게 자신의 어떤 직관을 어떤 이 유기적인 어떤 관계들의 이 개념들이 실제로 어떤 의미이고 정리가 어떤 뜻이고 그 증명도 증명인데 증명도 증명인데 그것들을 약간 자신이 한번 설명해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스터디를 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을 이제 끝을 내고 나면 기초부터 대학원 시리즈의 공부가 끝이 나고 나면 이 어떤 일련의 어떤 적어도 제가 현재 제가 이제 수학에 대해서 갖고 있는 큰 그림들이 그대로 사실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일단은 적분에 대해서 일단 해석학적인 견제에서 바라본 다음에 이것들을 어떤 대수적으로 어떤 추상화되어지는 관점에 대해서까지 살펴보게 되면 그 과목으로는 어떤 것들이 채워지게 되냐면 해석학 개론 선형 대수학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것들은 다 계산 기준이 아니라 수학과 전공을 준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학 개론 선형 대수학 추상 대수학 위상수학 다변수 해석학 그리고 이제 약간의 미분기학 그리고 약간의 복수 해석학 그리고 그걸로부터 이제 어떤 진행되는 어떤 대수적 위상수학 이런 것들이 이게 다 각각의 어떤 과목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보는 가운데 어떤 A라는 과목을 보는데 어떤 전혀 다른 D나 E의 어떤 과목의 직관을 가지고 다 측도로 높아 막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각자가 볼 수 있게끔 그러면 이 관점들을 얻고 난 시점에서는 사람들 입장에서 뭐가 될 거냐면 내가 사실 어느 수학에 관심 있는지는 사실 알 수 없잖아요. 그건 가봐야 하는 것인데 어떤 거를 하더라도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내가 알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럼 이제 거기서 내가 이게 어떤 게 필요하다 싶으면 그때 가서 공부를 하면 된다라는 거죠. 물론 그 자체에 이미 공부하면서 많은 게 채워졌겠지만 그래서 이 공부들을 할 때 적어도 어떤 제 생각이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성은 예를 들어 해석학 개론 쪽에 대해서 어떤 스터디를 하면 그 책에 대해서 디테일을 다 공부하고 넘어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이게 어떤 식으로 이 어떤 과목의 포인트가 뭐고 그리고 뭐가 중요한 포인트고 약간 그것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다른 거랑 연결이 되고 그 포인트들만 짚고 넘어가데 거기서 이제 불편한 것들은 그것들은 세부적으로 스터디를 하는 것들은 좀 적당한 레퍼런스 찾아가면서 공부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 좋은 기회들은 스터디 기회들은 또 찾아서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나가면 되지 않나 싶고 그래서 이 전체를 기준으로 스터디를 잡을 때는 제 생각에는 영상 하나씩 잡는 게 제 생각에는 맞아요. 왜냐하면 그 두 개씩이면 이게 상당히 에너지를 많이 들이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는 하다 보면 그게 잘 안 될 거예요. 사람들 전체의 평균으로는 안 될 거예요. 근데 한 개씩이면 일단 진행이 될 거거든요. 근데 어떤 개중에는 어떤 경우가 있을 수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4학년 학생이라가지고 내가 그래도 수학자인 이해를 충분히 갖고서 어떤 이제 그 대학원이 됐던 그 다음 커리어로 넘어가고 싶다. 예를 들자면. 그러면 적어도 제가 이거는 제 어떤 머릿속의 얘기가 아니라 구체적인 설례가 이제 있고 그 얘기를 이제 1월 말에 채널에 인터뷰 영상으로 남겨놓으려고 하는데 4학년인 시점에서 6개월 동안 영상들을 다 보셨다는 분이 있어요. 대학원 진학하기 전에. 그리고 그게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어떤 필요가 정말로 커있을 때는 그렇게 공부하는 거는 어떤 인텐시브하게 공부하는 거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면 제 생각에는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냐면 그냥 매주 영상을 하나씩 하면서 이것도 내가 꼭 진행한다 이 느낌을. 근데 그 스터디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영상에 보고 어떤 노트가 됐던 내용에 대해서 자신의 언어로 설명해 보는 식. 그러니까 자신의 방식과 자신의 언어로서 이게 뭐를 지체하는 건지를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배우거든요. 혹은 이제 그게 내 언어로 정리가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영상을 보고 고민해온 것들에 대해서 디스커션하는 그 자체를 스터디로 해놓으면 일단 외우는 입장에서도 재밌을 수가 있고 첫 번째로.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약간 이제 대화의 소재로서 그냥 쓴다라는 느낌인 거죠. 느낌 자체.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떤 디테일이 궁금한 거 당연히 공부해오면 되죠. 근데 어떤 그 디테일들 자체를 이제 어떤 이 엑서사이즈를 해와야 된다. 이런 느낌으로 가기보다는 그냥 어떤 영상이 소재에 해당하는 컨텐츠 내용에 대해서 그냥 그 주간에 고민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고 그거를 나누는 개념으로 1년, 2년 끌어가고 그리고 그 스터디가 그냥 정기적으로 진행이 되면 내가 만약에 어떤 바쁜 주간이나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그것들이 그냥 꾸준히 굴러가는 형식이면 그냥 어떻게 보면 수학에 대해서 그냥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사람들과 어떤 매주 대화할 소재들이 정해지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렇게 운영하는 게 제 생각에는 맞지 않나 싶기는 하고 하지만 제가 그거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기초부터 대학원 수학 시리즈의 퀄리티는 어느 거는 보장이 되냐면 제가 기초부터 대학원 수학 그래서 이제 200번까지 만들겠다고 한 것은 제가 박사 진학하기 전에 알고 있던 수학이에요. 정확하게 좀 더 호칭을 하면 근데 정확하게는 제가 박사를 진학하기 전에 작정하고 어떤 공부를 기초작업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작업을 하고 보통은 박사과장이 진학하고 2년 정도 종합시험을 준비를 해요. 일반적으로 미국으로 유학을 하면 저는 그리고 제가 있었던 학교에서는 4과목 시험을 봐야 했거든요. 실외석학, 복수해석학, 대수학, 대수적 비상수학 저는 그 과목들을 수업을 하나도 안 듣고 다 공부를 거의 안 하고 패스하는데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그거에 레퍼런스는 기초부터 대학원 수학에 있었던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내공이 되어 있었던 거였냐면 시리즈에서 그래서 약간 혹시나 이제 어떤 수학 쪽의 커리어를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냐면 저는 그것들이 그만큼 이해가 돼 있으니까 오류가 실제로 어떤 짜잘하게 있는 영화랑 별개로 그것들을 서술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 공부가 되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스스로 하는 레퍼런스로 삼는 것 측면에서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내용 자체의 퀄리티 그 자체보다는 내가 만약에 수학 쪽으로 어떤 커리어를 가져가고 싶다고 하면 적어도 어떤 그냥 한 어떤 이제 수학자가 본인이 박사가 시작하는 시점에서 이런 준비가 이미 되어 있었더라.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의 참고사항이 되기는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 선을 통과하는 수학과 박사생들은 부지기수로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거를 하고서도 수학자로 이제 커리어를 가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면 그 다음 건 없는 거는 너무나 명확한 점에서 필요 조건인 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이 과목들 자체가 너무나 어떤 이제 쉽다는 의미가 아니라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코어 내지 기초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제 어떤 그거에 대해서 해주고 싶었던 거는 어떤 보편적으로 다수의 사람들한테는 어떤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 거는 사실 필요하다. 그리고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돼. 원래 이제 학부든 석사든 공부들을 일련의 공부들을 쭉 한 다음에 이제 비로소 어떻게 보면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그 어떤 한 사람이 좀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한 거죠. 어떤 미숙하나마. 약간 그 정도 뉘앙스라고 여기시면 괜찮고. 그래서 공부 방향 자체를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 본인이 욕심이 있으시면 미리 공부하시는 거는 좋은데 약간 그거보다는 어떻게 하는 게 좀 더 본인한테도 도움이 되냐면 그 어떤 그 영상의 어떤 주제와 내용들을 컨텐츠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깊이 파고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저 사람 어떤 내 입장에서 이것들을 나라만 안 보고 이해한 말로서 다 서술하는 게 가능하냐.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할 때 나한테 뭐가 막히냐. 그렇게 매주 매주 공부들을 하다 보면 이거는 내공이 안 쌓일 수가 없다가 제가 솔직히 느끼는 부분이고 이게 빨리 내용을 내가 한 주에 2강을 보냐 3강이 제 생각에는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 솔직한 생각에는. 그거보다 하나를 보더라도 나라면 저거를 백제에다가 쓰는 게 가능하겠느냐. 의 기준에서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는 박사를 진학한 시점에서 거기 있는 내용들 자체가 다 되어 있고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1, 2년 동안 공부를 했는 수험생으로서 박사종합시장으로서 펼스하면 저는 그 과정을 아예 안 했어요. 그리고 제 지도교수님한테 저거 한 일주일 공부하면 다 펼스할 수 있다. 그리고 저거 다 그렇게 내 과목 다 펼스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좀 더 정확하게는 뭐였냐면 그러면 수학자로서 성공할 것이다가 아니라 그 정도도 못하면서 수학자로 살아남는다는 게 말도 안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 생각이 맞았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보면. 그래서 약간 공부 자체를 세미나로 조직을 하실 거면 어떤 영상이 있고 내용이 있는데 그거를 내 관점에서 완전히 소화해가지고 그거를 또 발표하다보면 그 자체에서도 배우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 지금 이제 기초부터 그 뭐냐 그 미적부나 그 스터디 모임처럼 하는 거를 어떻게 조직하면 좋냐면 이미 노트는 있잖아요. 레퍼런스가 이미 있으니까 그거를 공부를 해와서 내 언어로 각자가 설명하는 시간을 갖는 게 제 생각에 훨씬 더 좋은 말이에요. 그리고 설명을 하고 거기서 질문이나 어떤 자신의 관점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나누는 형식으로 그러면 다 같이 배울 것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레퍼런스 자체도 정해지는 성격이 되고 그리고 제 생각에 이거 자체도 약간 폐쇄적으로 운영을 하기보다 스터디 모임들이 이렇게 모아놓고 그 사람들은 한정해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굴러갈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는 그냥 어떻게 보면 채널 전체 입장에서 언제든지 와서 어떤 2주간에 이거를 하니까 그 얘기에 대해서 듣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주간에는 그러면 선용대수로 할 것이고 어떤 주간에는 추상대수로 하고 있을 것이고 어떤 주간에는 다변세스각을 하고 있을 것이고 어떤 주간에는 측도는 어떤 주간에는 위상수학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성격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위상수학을 처음 시작하는 거에서 위상수학의 철학적인 얘기를 제가 좀 많이 던져놨어요. 어떤 루피랑 원피스를 이용해 그래가지고 이걸 자신의 관점에서 재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본인도 즐거울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게 본인한테 되게 남을 수가 있는 거죠. 약간 그런 목적으로 약간 쓰라는 거고 또 예를 들어서 어떤 거에서는 약간 뭐냐 어떤 이제 그 엑서사이즈가 본인이 진짜로 해보고 싶은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 오히려 내가 이거 어떻게 설명하는지 대충 알겠고 클릭이 좀 됐는데 좀 디테일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엑서사이즈 본인이 직접 해가지고 이거 어떤 해보라고 해놨는데 내가 이거 진짜로 해봤다. 이것도 괜찮죠. 그리고 약간 그것들을 약간 데이터베이스 해나가는 것도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제 개인의 생각에는.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그 영상이 200개면 영상이 200개면 그 예를 들어 하나는 약간 이제 어떤 스터디 이용으로 하고 예를 들어 정말로 내가 어떤 수학 공부에 욕심이 좀 있어가지고 하면 그 일주일에 두 개씩만 공부한다고 그래봤자 한 시간짜리밖에 영상이지 한 시간짜리 영상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2년 공부하면 학부랑 석사 준비가 다 된다는 얘기예요. 수시가 맞아요. 제 개인의 얘기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제가 이거를 1대1 개인 과외로 풀면 절대로 이런 가격이 풀지 않겠죠. 미쳤다고 제가 한 개인한테 기초부터 대학원에 필요한 수학까지 그것들을 과외로 가르치라고 하면 그 시간과 에너지상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 수지가 안 맞아가지고. 근데 이게 약간 이제 1대 N이고 그게 그 N이 지금 다르니까 이제 이게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풀어놨던 그 작업이기 때문에 어 그러면 그 그 약간 뭐라고 해야 돼. 한 2년 정도 내가 이것들을 꾸준히 좀 해나갈 수 있는 구조를 좀 짠다. 그러니까 이거에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간 이거보다는 그냥 한 주 중에 내가 이거를 한 번 신경 쓰고 넘어갈 정도로만 해놓다 보면 나중에 그것들이 좀 쌓여있는 그 개념이 좀 될 것이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어떤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친구들도 좀 그 안에서 사귈 수가 있는 거죠. 디스커션이 결이 맞는 사람들이 생길 테니까 딱 그 정도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도 좀 바쁘고 혹은 좀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좀 로테이션이 좀 되면 뭐라고 해야 돼요. 어떤 이 스터디들께서 로테이션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딱 그 정도. 그래서 그 제 생각에는 그래서 영상을 한 개를 기준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 개인의 생각에는. 그래서 약간 그 한 개라는 게 근데 좀 오해하지 마시라는 의미가 한 개만 공부하세요라는 뉘앙스라기보다는 두 개씩 진도를 나간다는 개념에서 디스커션이 의미 있게 일어나기가 뻑뻑할 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약간 뭐라고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약간 이런 정도 느낌이 딱 좋은 것 같아요. 그 약간 뭐라고 해야 돼. 내가 처음부터 1강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쭉 1년의 과정을 보는데 이 전체 갈 때마다 축적해가지고 내가 내 스토리를 그려나가면서 그거를 발표하는 형식. 그래서 중간에 어떤 처음 들어오는 사람이 들어왔을 때 그랬을 때 내 방식으로 이것들을 사람들한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내가 적절히 요약을 해줘야 될 것이고 어떤 부분은 좀 비약을 해주면서도 좀 연결고리들을 지어주는 그래서 그런 발표하는 형식의 어떤 세미나로 진행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그 어떤 중에 어떤 특정 과목에 대한 어떤 디테일한 스터디를 하고 싶다. 예를 들어 해석학 개론이 되었든 선형대수가 되었든 그거는 그걸 따로 파면 되지 않냐는 거예요. 그거 자체. 기초부터 해서 그걸 할 필요가 없고 기초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게 소화가 되겠지만 내가 정말로 어떤 레퍼런스 각 잡고 다 보고 싶다. 그거는 그 자체를 따로 파면 되죠. 거기서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목에 니즈가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데 기초부터는 그 목적으로 하기는 좀 그래요. 그래서 그냥 매주간에 어떤 것들이 진행되는 형식으로 그런데 거기서 그냥 별 생각 없이 하다 보면 어떤 것들을 얻어가기 때문에 딱 그 정도로 해야지 본인도 별로 신경 안 쓰고 약간 공부하게 되는 것 같고 어쨌거나 약간 기대치는 한 1, 2년 정도 들이면 어떤 것들을 얻는다. 약간 이 정도 느낌에서. 질문 드릴 게 있습니다. 세계관들을 재해석해 보면서 큰 그림을 자기만의 것으로 형성을 해가는 과정의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세계관이 자칫 좀 오해하기 쉬워서 오해의 여지가 있거나 아니면 좀 잘못된 방향으로 초심자의 입장에서는 조금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조언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렇겠죠. 그러니까 그 그 어차피 전체가 다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당연하지만 이 그 뭐라고 해야 돼? 당연히 미숙할 거예요. 처음 배우는 입장에서. 그리고 어떤 것들이 쌓이면 당연히 바뀔 것 같네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래서 약간 이게 내가 처음부터 미숙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그걸 피해가기 위한 그거보다는 오히려 미숙한 시야 그러니까 미숙한다는 점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들을 처음 배우는 입장에서 내가 갖고 있는 이미지들이 생길 거예요. 갖게 되는. 그래서 그 이미지를 오히려 디스커션을 하는 가운데 오히려 되게 선명하게 해놓으면 나중에 그 이미지가 바뀌기도 쉬워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새로운 것들을 접하면서 아 이게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구나. 하면 이게 세계관이 자연스럽게 확장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떡밥들이 주어진 시점에서 그 떡밥들을 그 순간에 다 푸는 쪽으로 얘기를 가져가기보다 그런데 이제 이게 실제로 필요한 과정이에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수학을 배 공부를 할 때 구체화에서 추상화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이 구체화는 보통 굉장히 많은 구체적인 컨텐츠들을 지체하는 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어떤 구체적인 것들이 쌓여있는 가운데 이 추상적인 것들을 보다 보면 당연히 내가 보는 관점들이 전혀 바뀌게 돼요. 너무나 당연히. 그래서 오히려 추상적인 거에 어떤 데피니션을 내가 이해했다고 해가지고 내가 이 추상성의 본질을 이해하는지는 또 전혀 별개의 얘기일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냥 그 순간에 내 어떤 라이브한 이미지들을 그냥 정확하게 어떤 명확하게 해나간다. 나는 이걸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그 정도 대화들을 하나 가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쌓이는 것들이 의미가 클 것이다.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는 내 공부의 결과로 내가 어떤 것들에 흥비를 갖게 될지는 자신도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그건 내가 미래의 나를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해석 대수 위상 이런 공부들을 할 때 저는 사실 기학에 관심을 가질 거라는 것도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도 몰랐기도 하거나 전혀 생각을 안 했었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제가 복소 해석학이라는 분야에 복소 기학이라는 분야에 관심을 가질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었고 그리고 또 뭐냐면 보통 복소 기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약간 확률론이나 이런 것들을 약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저는 박사 시작한 시점부터 확률론은 되게 시리어스의 스터디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되게 남들이 안 가는 길만 그냥 골라서 가는 꼴이었어요. 그러니까 내 관점이 생기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처음 지르는 게 어렵지 지르다 보면 그게 좀 생기거든요. 나만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본능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내 방식대로 이렇게 나는 가보고 싶다. 남이 뭘 하든지 가네. 그런데 이제 그거를 갈 수 있는 어떤 내공 자체는 해석 대수 위상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 보니까 그게 기초부터 시리즈에서 좀 약간 커버하고 있는 부분들인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어떤 얘기하는 정답들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좀 주의해주고 싶은 부분들은 뭐냐면 이 대화를 할 때도 그렇고 뭐냐면 저는 이 공부를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보다는 되게 큰 방향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공부를 미리 해본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게 맞다라고 그러니까 정답일 수 있는데 그 정답이 실제로 오답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 사람이 아닌 사람들한테는. 그래가지고 저는 뭐만 명확하게 하는 거냐면 기초부터 시리즈에서는 과목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에 유기적인 관계들을 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각자가 어떻게 관심을 보일지는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그 어떤 함의점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를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거에 관심을 가지고 그건 각 사람의 개성과 생각의 결에 따라서 다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도 알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그래서 오히려 그거를 딱 단정짓고 그거보다는 일단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고 이걸 내 관점에서 감상하는 데 주안점을 두자. 쪽으로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어떤 이거를 하면 어떤 그러니까 이제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수험 공부하듯이 약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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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알아야 된다. 이거 자체에 포커싱이 있다기보다는 내 어떤 관점들로 이 얘기들을 설명해보는 그 시간으로 스터디의 기회를 삼으면 좋겠다. 이고요. 그리고 저는 보통 그런 식으로 다 이미지를 만들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어떤 객관적인 레퍼런스들이 있죠. 그러면 이걸 일단 제 이미지로 일단은 바꿔요. 그리고 그 제 이미지 하에서 이거를 그 다음에 엄밀하게 바꾸는 작업을 하면 그 다음에 엄밀하게 작업해놓은 건 노트 어딘가에 적어놓고 까먹거든요. 이미지님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게 필요하면 그때 그냥 갖다 쓰는 거죠. 저는 그게 좋더라고요. 제 개인의 그거에는. 그래서 그 과정도 당연히 기초업더 시리즈에 당연히 되어있죠. 이거는 그러니까 그림만 그려놓은 게 아니라 분명히 디테일도 달아놨어요. 오류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딱 그냥 그 정도. 그래서 그 약간 일주일 중에 약간 정리하면 그러니까 이제 이 건물을 메인으로 하라. 이거라기보다는 그냥 한 주 중에 특정 영상의 내용들에 대해서 내가 내 방식대로 내용을 일단 이해를 해야겠죠. 내 나름대로. 이해를 하려고 애쓰고. 그 다음에 근데 이 스터디를 어떻게 조직하냐면 내 언어로 안 보고 설명할 수 있겠냐. 어떤 그게 복붙한 언어로 쓰고 가나요. 오히려 되게 오히려 경계해야 되는 부분은 제가 좀 약간 그 표현을 그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한 말이 되게 현혹되기가 좋을 수도 있어요. 영상들에서 제가 한 말이 되게 설득력 있게 느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포인트들까지도 다 의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좀만 뒤틀어보면 허점투성일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오히려 아 이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는 이게 진짜로 맞는 말인가. 이게 진짜로 내 입장에서 타당한가. 그래서 그것들을 틀어가지고 보는 것들을 그래서 내 관점을 만들어야 되는 약간 그런 그런 시간. 는으로 스터디 기회를 삼을 것.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얻게 되는 건 내 방식대로 이 연결고리들을 보는 그것들을 얻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각 개론들을 공부하는 건 제 생각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알거든요. 내가 이미 어떤 관점들이 생겨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는 그것들은 그냥 하면 되는 일 성격에 좀 가깝거든요. 제 개인의 경험으로는. 그래서 제 생각에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사람은 발표를 많이 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내 관점으로 설명해보는 사람들. 그 사람이 가장 큰 수혜자일 수밖에 없고 대부분은 소극적인 포지션일 거거든요. 어떤 내가 이렇게 말을 해도 되나. 근데 거기서 이렇게 말을 해도 되나. 거기서 약간 이 스터디가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거기서 무한 주지 않는 성격. 그러니까 제가 사실 제일 경계하는 게 뭐냐면 이 스터디가 만약에 잘 진행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중에 분명히 이미 수학 공부를 그래도 먼저 해본 사람들이 들어와요. 그리고 순수를 둬요. 이거 이거다. 오히려 그거를 경계해야 돼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어떤 힘에서 경계해야 된다는 거냐면 이 처음 공부한 입장에서 세계관을 그려가고 있는 그 과정 자체를 존중해야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 이거지 이거지 해가지고 길을 죽여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오해일지 한 점 그걸 본인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게끔 하는 걸 그냥 그대로 둬야 되는 성격이 좀 더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계속 쌓이다 보면 본인의 관점들이 어차피 생기고 업데이트가 알아서 되거든요. 어차피 맞는 것들은 그냥 구글 이름으로 다 나오니까 어차피 그래서 약간 이 기초옵터 시리즈의 그냥 그 장점은 이 큰 그림을 애쉬당 쪽으로 어떻게 전달할지를 염두에 놓고 세워놓은 거니까 그 큰 그림은 가져갈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 누가 됐든지 간에. 근데 그 어떤 각계에 대해서 발표하면서 어떻게 누리는지는 그 각계의 개인한테 다 남기겠다는 거예요. 다 남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스터디 자체는 그러니까 이제 그 영상들 자체는 어떤 그런 거에 맞춰져 있고 어떤 그 절대로 그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공부를 반드시 이렇게 하세요라는 포인트로 얘기를 하고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관점에서 연결들을 이렇게 해놓았지만 수학 공부를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의미도 당연하지만 아니에요. 이런 게 맞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당연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맞는다고 해가지고 꼭 이게 어떤 그 미숙한 것이라서 그런 것이냐 그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그 당연하지만 굉장히 많은 한계점들을 갖고서 만든 것이고 예시당초 굉장히 제한된 시간과 에너지 중에서 만든 것도 사실이다 보니까 그 하지만 그 큰 그림들은 분명히 의미가 적지 않을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요. 질문 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금 조직하는 과정에서 뭔가를 이렇게 너무 세부적인 규칙들을 막 정해놓는다기보다 그냥 오늘 이번 주에는 이 영상 하나를 다룰 거니까 발표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해보시고 디스커션 그냥 해보고 모든 것들은 각자한테 남기고 뭐 그냥 소통하고 교류하는 시간 정도로 생각하고 한 이 정도로 되게 러프하게 진행이 되는 게 오히려 좀 유연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좀 더 구체적인 이미지를 전달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제가 지도 교수님한테 박사과정 시작할 때 들었던 공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지도 교수님이 그 원칙대로 지금도 하고 계신 거를 알고 있고 저도 그거를 지키려고 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제가 박사과정을 시작을 했을 때 그리고 좀 기뻤던 거는 제가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었던 거였고 그게 기초부터 시리즈에 그대로 녹아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인데 딱 두 가지. 뭐였냐면 첫 번째가 만약에 너가 책이 챕터 8이 필요하면 챕터 8부터 읽어라.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게 되게 그걸 깨는 얘기였거든요. 어떤 수학책 공부하려면 당연히 챕터 0부터 읽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거가 있었는데 어떤 근데 이제 저 사람은 분명히 명실상으로 성공한 수학자였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 준 이유가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약간 공유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적어도 그 과정에서 배울 게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저렇게 얘기를 해. 내가 어떻게 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다.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가 뭐였냐면 네가 발표를 할 때는 네 손에 그 어떤 것도 들려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제가 이제 박사 과정을 하는 기간 동안에 지속의 수업을 들을 때 이 원칙은 단 한 번도 깨진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도 기본적으로 그거를 그대로 따라해요. 어떤 제가 수업을 할 때이든 그래서 이제 보통 저한테 그 수업할 때 레퍼런스 뭐냐고 물어보는 저는 레퍼런스가 다 이해를 한 거를 가르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제가 배운 방식이고 근데 기초부터 시리즈가 정확히 그렇게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스터디를 저는 이걸 이렇게 운영하기를 좀 권하고 싶어요.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영상들만 그냥 매주 이거 이 중간에는 이거 한다. 그리고 끝.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할지도 지정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룰을 지정하지 말고 근데 그 하는 사람이 본이 스스로 되어주면 되거든요.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룰을 세우는 방식으로 본이 되라는 게 딱 봤을 때 아 저 사람이 본이구나. 그러면 그 본이 어떻게 되면 되냐면 내가 저 영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도 안 보고 내 언어로 다 써 쓸 수 있느냐. 그거 그 영상에 있는 거 기껏해야 30분짜리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한 주 동안 그 이해를 한 다음에 내 입장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본이 될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어떤 스터디를 할 때 그래서 적어도 내가 저 영상에 있는 내용들을 내 언어로 다 복구할 수 있느냐. 안 보고 시간만 주면. 를 준비하라고 하고 싶어요. 제 기준. 그래서 어떤 그러니까 심지어 설령 외울지언정 설령 외울지언정 그렇게 노트가 쌓여야 돼요. 자기 자신. 자신의 방식으로. 그렇게 한 다음에 근데 스터디는 실제로 어떻게 진행했으면 좋겠냐면 근데 이제 스터디는 같이 하는 거니까 아이패드나 백지 펴놓고 뭔가를 같이 써나간다는 건 좀 솔직히 좀 거식이에요. 이미 노트 영상도 다 있고 그래서 그 노트들을 각자가 쉐어를 한 다음에 각자가 노트들을 써온 거를 쉐어를 한 다음에 그거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근데 그 노트가 꼭 어떤 영상에 있는 거를 복붙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그 영상에서 내가 어떤 생각한 포인트들을 이미 정리를 해와가지고 그거를 스크린으로 띄워놓고 발표하는 형식. 그리고 당연히 그것들은 가독성이 상대방 입장에서 있게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영상의 레퍼런스만 해놓고 근데 이제 거기서 내 방식으로 그 영상들을 있는 내용들을 다 복구할 수 있는지가 실제로 스터디의 관건이고 그러면 이렇게 공부를 하면 뭐가 생기냐면 그 익숙한데 내가 모르는 것들을 보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단어도 알고 이제 정리도 아는데 나라면 저 정리의 증명이 됐든 스트리트먼트의 어떤 서술하는 방식이 됐든 어떤 내 방식으로 그렇게 할 수 그런데 이게 만약에 2년 쌓인다고요. 그러면 2년 후에 어떻게 돼 있을까? 왜냐하면 내 방식으로 이것들을 하나도 안 보고 다 재생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그게 되어 있는 가운데 박사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종합시험 남들 공부하는 시간을 안 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그 약간 뭐지 저는 제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사람들은 그래도 종합시험 공부하는 거 다시 준비하면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저는 뭐에 대한 거였냐면 나는 이미 저 공부가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다시 수업을 듣고 과제를 해가지고 그 편의를 가지고 패스를 하면 실제로는 내가 공부한 거에 대해서 확신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부분을 어떤 그러니까 제가 공부하는 방식 그대로 남겨놓은 거거든요. 기초업도 시리즈 자체에다가.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시기를 권해요.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실제로 한 10명의 참석자 중에서 실질적으로 두세 명 빼고는 다 없어져 버릴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왜냐하면 사실 공부할 사람은 적어요. 언제나 소수해요. 실제로 관심이 있다고 말하는 것과 실제로 에너지가 들어가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그 두세 명 입장에서 어떤 구조를 짜놓으면 되냐면 매주 이것들이 내 방식으로 다 짜여있고 본인의 노트들을 완성해놓는 방식으로 그러면 1, 2년이 지나면 게다가 본인의 노트로 다 만들어져 있을 거기 때문에 약간 이게 좀 적절한 미용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10대 때 카드캡터 체리라는 만화가 있었어요. 카드캡터 체크 사쿠라라. 그런데 먼저는 이제 크로우 카드를 먼저 얻거든요. 그 다음에 그 이불을 보면 다 이걸 사쿠라 카드로 바꿔야 돼요. 자기 걸로 다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 과정을 해야 돼요. 먼저 이제 얻고 그 다음에 다 자기와 어떤 그걸로 바꾸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약간 뭐라고 해야 돼. 이제 학부 수준의 공부들을 하다 보면 굉장히 인성이 나쁜 사람들이 등장할 수 있어요. 어떤 센스냐면 어떤 내가 들어보지 않은 지식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너 이런 것도 알아야 돼. 이 대학에서 이런 것도 가르친다더라. 이런 식으로. 안 중요합니다. 그거 그때 가서 공부하면 돼. 그래서 이게 약간 뭐에 대해서 기죽이는 거가 되냐면 내 수준을 기를 죽이는 게 돼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사실 그거 그냥 좀 한마디 그냥 인상이 나쁜 거거든요. 실제로 그게 꼭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제대로 알고 그리고 그 제대로 하는 방식으로 계속 알아가다 보면 당연해지만 시간 문제가 됩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수학 공부에 있어가지고 너무나 당연한 말로. 내 언어로 완전하게 이해하는 거. 그리고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보통 수학이 어렵다는 말을 이것도 말을 잘해야 되는데 그 이게 어려워 이게 원칙이 어려워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알고도 못하는 거예요. 원래 인생은 그런 거예요. 다이어트하는 거 살 빼는 거 다 어떻게 하는지 안다고요. 알고도 못하는 것이지. 그래서 알고도 못하는 거가 원래는 언제나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꾸준히 해나갈 수 있는 그 구조를 내가 만드는데 기초업드 시리즈를 그렇게 활용할 겁니다. 그래서 이 공부 자체의 어떤 그래서 이 영상에서 이게 뭐가 맞고 틀리고 그 자체보다 물론 대부분 맞았으면 좋겠지만 제가 좀 이게 검증해서 좀 솔직히 좀 여러모로 좀 불안하긴 하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이제 한 어떤 100개에서 150개 정도 영상을 공부하고 나면 적어도 수학과 대학원에 진학해서 공부하는 거에서는 좀 자신감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공부가 되어 있는 상대적인 의미에서는 절대적인 의미에서는 안 되어 있을 거거든요. 주변에서는 그리고 그 어떤 뭐라고 해야 돼 저는 그 공부를 직장 다닐 때 했었는데 박사 진학하기 전에 적어도 일주일 중에 하루 정도는 보통 밤을 거의 약간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제 노트를 정리하는 시간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일주일 중에 하루 정도는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정리가 되고 넘어가야 그 다음 걸로 넘어갈 수가 있다 보니까 약간 그런 에너지를 약간 드리는 성격이면 되고요. 그래서 약간 스터디는 내가 이제 어떤 공부한 거를 어떤 표출해 보는 그리고 정리해 보는 그리고 거기서 같이 공부해 온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시너지가 나는 걸 기대하는 그런 의미에서 영상을 넘버를 하나 픽스하고 그것만 디스커션하는 게 좋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30분짜리 영상이지만 적지 않은 양이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그 대화 자체를 어떤 30분 얘기할 수도 있고 1시간 얘기할 수도 2시간 얘기할 수도 이거는 대화의 그 결에 따라서 그래서 오히려 영상 및 어떤 키워드가 명확하면 디스커션을 하기도 되게 좋아 그리고 그것만 얘기해야 되는 법이 없는 거죠. 그거랑 연결되어지는 거 얼마든지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진도가 포커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그러면은 좀 애매한 부분이 느껴지는데요. 전체방에서 이제 해석학 개론 집합문 같은 경우 중명기 추수업이 4개월 과정에서 6개월 정도 진행이 되니까 그거를 하고 하는 게 좋을 것이다 라는 정도로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거를 직접적으로 여기에 좀 결부지어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초부터 대학원 자체는 그냥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당연하지 않 초반부의 증명기초수업뿐만 아니라 이 각 개론들은 들어가면 장난들이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한 말로. 근데 모든 과목들은 어차피 끝이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냥 내가 이제 기초부터 대학원 수학 시리즈를 그냥 꾸준히 매주 공부를 하고 그냥 스터디 조식하시면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 채널에서 앞으로도 만약에 어떤 니즈가 있으면 선형대수 공부가 되었든 해석학 개론에 대한 공부가 되었든 위상수학에 대한 공부가 되었든 대수학 이런 거 다 열 거예요. 만약에 어떤 니즈들이 있으면 이거는 그냥 병렬로 하시면 돼요. 전혀 상관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안에서 내가 좀 더 그 어떤 것들을 보겠다 보면 되죠. 뭐가 문제예요. 그리고 굳이 이 채널뿐만 아니라 어떤 것들에 대해서 내가 공부할 필요가 있으면 꼭 하면 되죠. 그래서 오히려 약간 이 이것만 하면 된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이거를 그냥 계속 해나가는 가운데 그냥 내 방식으로 공부를 한다 정도 느낌이면 좋고 그리고 이 스터디의 어떤 졸업 자체도 약간 뭐라고 해야 돼 대충 알겠어 어떻게 하는지 그러고 그냥 각자가 니즈가 채워지고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또 거기서 새로운 사람들도 들어오고 그런 식으로 선수란이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증명기초 는 물론 어떤 이제 도움이 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업을 이제 당장 이제 오늘부터 여는 것도 있지만 그 이 기초부터 대학원 시리즈는 좀 결이 달라요. 그리고 그 그 실질적으로는 기초부터지만 실제로는 대학원까지거든요. 그러니까 호기심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해보면. 그러니까 어차피 알아서 갈래일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대치를 갖고서 대하면 딱 좋냐면 실제로는 한 20명 중에 따라오는 사람은 한두 명일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 사람들의 진정성이 없다 이거보다는 실제로 그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들어가는 인풋 자체가 장난이 아닐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떤 수학에 대해서 관심 있는 건 이 정도는 아닌데 해서 대부분 아닐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약간 내면에 본인의 어떤 서 있는 게 있지 않고서는 사실은 쉽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그냥 그냥 하시면 저는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네. 사실 이 관련해서 말씀이 나와서 궁금했던 게 저는 이제 수학과도 아니고 또 컴퓨터 과학과인데 수학 굉장히 공부를 안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증명 기초 수업이랑 다변수 미적분 그 수업을 신청해놓은 상태인데 스터디 연다고 하셔서 사실은 저는 이제 좀 천천히 수학 공부를 진행을 하고 싶어서 좀 증명 기초부터 천천히 나아가자. 그리고 사실 저는 이제 수학에 그렇게 매일매일 수학 공부를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어서 좀 어느 정도는 꾸준히 하는 거를 목표로 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스터디를 연다고 하셔서 어떤 어떤 방식으로 좀 진행이 될지 궁금해서 사실은 오늘 여기 들어와 본 거거든요. 근데 제가 좀 궁금해지는 게 지금 보니까 굉장히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수준도 굉장히 많이 다를 거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뭔가 예상하는 시간 같은 것도 다를 것 같은데 이 스터디 이 스터디 운영하시는 분이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그걸 좀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초부터 대학원 수학까지 이 수업을 또 듣는 것도 뭐 노벨하고 얘기하면 좀 웃기긴 하지만 어쨌든 거의 대학 수학에 대한 감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그걸 또 따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뭐 어떤 좀 수학과를 대상으로 뭔가 스터디를 운영하실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일단 제가 그 지금 이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자면 이런 식인데요. 기초부터 대학원 수학은 굉장히 컴팩트한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떤 분들한테 좀 더 니즈가 맞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냐면 한 2년 정도 정말로 하루 종일 매일 수학 공부하는 거 말고요. 실제로는 일주일에 하루 수학 공부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거 한 한 달이 뭐예요? 한 2, 3주 지나면 다 도망가요. 전 솔직히 공부 열심히 하겠다는 사람들은 전혀 믿지 않아요. 애시랑 줘. 말을 믿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 사람이 내면이 있는 약간 호기심이랑 열정을 실제로 어떤 꾸준히 들이는 거랑은 사실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초부터 대학원 수학은 진짜 대학원까지의 초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어떤 수학적으로 어떤 스테이지에 가보고 싶은 사람들이 한 2년 정도 공부를 하고자 할 때 해나가기에 수월한 거라고 저는 솔직하게 생각해요. 근데 그 과정을 하고 나면 적어도 수학과 대학원에 진학을 해가지고 공부하는 거에서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는 확신을 해요. 여기서 수학과 대학원의 기준은 박사를 지시합니다. 석사가 아니고요.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근데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영상들을 보면 그게 된다라는 거는 당연하지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스터디를 조직하시는 분은 어떤 기준화에서 그것들을 공부해야 되는 거냐면 그 영상들에 있는 그 어떤 적은 노트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내 언어로 그것들을 다 안 보고 쓸 수 있는 걸로 그 영상들이 다 마스터가 됐을 때라는 전제예요. 그 전제 하에서 어떤 이제 그것들이 될 거라는 건데 그걸 실제로 따라오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게 어지간히 내면에 동력이 있지 않고 저는 못할 거거든요. 근데 이게 동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게 어떤 가뭄의 담비 같은 걸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어떤 그런 성격일 거고요. 그 나머지 수업들의 성격들 어떤 이제 기초부터 시리즈가 아닌 예를 들어 증명 기초가 되었던 이런 것들은 약간 어떤 성격들이냐면 이게 성격들이 좀 다른데 그 일반인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일반인들은 입과 계통도 아닌 사람들 지치하는 의미에서 만들어 놓은 게 이제 그 4개월짜리의 직문수가 있고요. 채널에서 그래서 이것들은 진짜 어떤 현대수학 개론 근데 이건 약간 유저 입장이 아닌 시리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초등학생이든 한 60세대 이제 어르신들이든 이제 그 현대수학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흘러왔는지를 어떤 이제 감상하실 수 있는 어떤 미적분학과 선형대수학과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시리즈가 있고요. 그건 이제 가능하면 매해 개설을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고 작년까지 2기까지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시리즈가 연구자와 이과생을 위한 수학 교실 이제 연의수를 하고 있는데 그 연의수는 실질적으로 엔지니어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진짜로 이제 현업에 있는 응용학문 개통의 어떤 연구자들 어떤 기계학습과 금융과 어떤 통계 이런 쪽에서 실제로 하는 사람들한테 요긴한 수학들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사람들이 못 따라오다 보니까 실제로 해보니까 그래서 지금 개설한 게 지금 상반기에 시작한 게 기초 시리즈예요. 그래서 어떤 증명기초 다변수 미적분학기초 계산 위주의 어떤 미분기학 그리고 계산 위주의 또 뭐냐 하나 더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이제 연계 너무 기초가 없으니까 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적어도 이런 것들은 되어 있어야지 이 과정을 따라올 수가 있다. 라고 이제 못 박아놓고 작업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기초부터랑은 좀 약간 성격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이 어떤 연의수나 이런 것들은 수학과 대학원을 포커싱을 하고 있는 시리즈는 전혀 아닌 거죠. 예지당초 그리고 적어도 그것들을 따라가는 데 필요한 기초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런데 또 그 의미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시지 마셔야 되는 게 지금 이제 컴퓨터공학 쪽이라고 하셨으니까 솔직히 컴과에서 수학을 잘해야 되냐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컴퓨터공학은 컴퓨터공학이고 수학은 수학이죠. 물론 예를 들어서 어떤 그 펑셔널 프로그래밍 뭐 이런 것들이 내지 어떤 뭐 하스켈이나 이런 것들을 쓴다라고 하면 그건 또 조금 다른 얘기긴 해요. 어떤 내가 나중에 취업을 해가지고 어떤 특정 어떤 컴퓨터 랭기지를 쓸 때 수학이 헤비하게 들어가는 그런 쪽 모델링 쪽으로 내가 한다. 이거는 좀 다른 얘기죠. 그 경우에는. 그런데 그런 것들도 나중에 채널에서 일부는 스터디나 세미나로 열 생각은 하고는 있어요. 어떤 이제 그쪽 필요들도 있는 분들이 계시니까. 하지만 그 오해하시지 마셔야 되는 포인트는 그 이 기초부터 대학원 수학 시리즈를 한다고 해가지고 컴퓨터공학에 필요한 것들이 채워질 거잖아요. 그런데 뭐는 채워질 거냐면 아 수학이라는 거는 이런 거구나. 그거를 적어도 어떤 내가 수학 전공자들한테 소위 말해서 꿀리지는 전혀 않는 그거는 될 거예요. 어떤 내 내적으로. 그런데 당연하지만 뭐가 됐든지 간에 그것들을 제대로 배우는 건 시간과 에너지를 드려야 되는 문제잖아요.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프린시플은 되게 오히려 이제 기초부터 시리즈는 단순하게 만들어 놓으려고 애쓴 거고요. 이걸 하면 된다. 이걸 애쓴 건데 이걸 하면 된다가 쉬운 거는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그냥 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제 개인의 생각에는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그러니까 어차피 영상 다 레코드가 되어 있고 애시당초 애시당초 레코드가 되어 있고 어떤 나한테 가장 즐거운 걸 하면 되거든요. 제 솔직한 생각에는. 그래서 나한테 가장 부담이 안 되면서 꾸준히 해나갈 수 있는 무언가를 하다 보면 그냥 그거를 5년 10년 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다 보면 내 방식으로 뭔가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약간 오히려 내가 이제 한 2년 잡고 이거를 해야지 약간 이런 느낌보다는 어떤 지금 내 레벨에서 이게 무시한 의미가 아니라 내 레벨에서 좀 재밌게 그냥 꾸준히 할 수 있는 그거가 무엇일까. 그래서 그 느낌에 맞는 게 있으면 그거를 하시고 근데 이제 또 그게 소화가 되면 또 그 다음 레벨들이 어차피 계속 있을 거잖아요. 오히려 가장 언제나 문제가 되는 거는 그 딱 그 내가 갖고 있는 거만 울고 먹는 그 구조를 갖고 있을 때가 문제가 되는 것 뿐이죠. 계속 배울 수 있는 어떤 구조를 짜고 있으면 계속 배워나가면 되는 거니까 저도 계속 배워나가고 있는 거고요. 이 채널들 운영하면서도 어떤 알고 있는 걸로 한다기보다는 그래서 그 너무 약간 이 기초부터 시리즈는 욕심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게 여러 의미인데 그 이 시리즈가 만약에 제대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작하시는 분들은 마루타잖아요. 그래가지고 마루타들이 어떤지 한번 보신 다음에 어휴 괜찮게 굴러가는 것 같다라고 그때 들어가도 되잖아요. 약간 이제 그 직문수도 약간 그런 성격이었거든요. 그 직문수 1기 한 다음에 2기 그러니까 1기가 이미 레코드가 다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2기 하는 게 되게 애매했거든요. 근데 이제 2기도 굉장히 재밌었어요. 잘 됐었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제 그 물론 이제 어떤 여러 중간 과정들의 시행착오들은 있지만 그래서 그 대충 보시면 올 거거든요. 아 이거 내가 해도 되겠다. 해도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약간 그리고 그 제가 근데 단지 이제 이 스터디에서 좀 만들어놓고자 하는 기준은 그 임의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멤버십 대상으로는. 이게 어떤 거냐면 그냥 좀 심심할 때 들어와서 얘기를 들을 수 있는데 근데 그 발표자가 어떤 그 참석자들 중에서 누군가가 그걸 축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역할을 약간 그 한정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본인도 모티베이션이 될 거거든요. 어떤 내가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것들을 설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가 되게 컨크리트하다 보니까 딱 그 입장에서 공부하시면 공부도 좀 기준이 좀 잡힐 것이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따라오는 사람들 같이 그 안에서 대화를 하면 되되 단지 거기서 이미 노트를 만들어 놓고 준비하는 부분이랑 적어도 어떤 스터디가 돌아가는 부분에서는 그리고 혹시나 괜찮다면 이거는 근데 어떤 제한이라기보다는 그냥 제 어떤 이랬으면 좋겠다 정도면 채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을 제가 배려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려는 건 아닌데 레코드가 좀 되면 좋겠어요. 가능하다면. 왜 그러냐면 레코드를 해가지고 약간 지금 수학 친구들 미적분한 스터디를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레코드를 하고 있으면 그 자체로서 어느 정도 퀄리티를 보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누가 보도록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약간 그렇게 굴러가면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 입장에서 이게 어떻게 굴러가는지가 보이잖아요. 약간 그렇게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건데 예를 들어 수학 친구들도 제가 레코드를 하라고 권한한 게 아니라 그냥 본인들이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조회수가 나오든 아니든 그거 이제 보는 사람도 거의 없는데 사실. 그래서 딱 그 정도 느낌으로 운영이 좀 되면 어떨까 싶긴 하고요. 이제 장혁순 선생님께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여러 사람들이 이제 수요층마다 수준이 이제 다 다를 텐데 그거를 어떻게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이냐라고 말씀을 해주셨을 때 그 딱 두 개로 나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들이 이제 다 시청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도록 완전히 열어놓되 그러나 세미나 발표가 굴러가는 방식은 그거를 정말 제대로 공부했고 제대로 한 사람들이 발표를 굴리는 방식으로 정확히 딱 그 두 가지 수요층으로 정확히 나눌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할 수 있대 그러니까 어떤 참여의 입장도 구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네. 네. 그러면은 사실은 발표를 했던 주제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똑같은 내용을 다시 발표를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뭔가 듣다가 나도 발표해보고 싶은데 지금 발표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너무 높아서 못하겠다 이런 상황이 또 나을 것 같은데 그거는 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걸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래서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오히려 걱정을 해야 되는 거는 이게 됐을 때 제대로 공부가 안 되는지를 걱정해야 되는 거지 기준이 선명하게 정해놓고 그게 어려운 거는 저는 그러니까 이제 달성 가능한데 어려운 거는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발표의 그 기준은 일단은 그 어떤 매주 그러니까 한 개든 두 개든 저는 그거는 포인트가 아닙니다. 어떤 주간에는 두 개가 좋을 수도 어떤 주간에는 한 개를 여러 번 할 수도 한 두 번 할 수도 있는 것이 그거는 그 멤버들이 정해나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들의 어떤 어려움이나 그런 게 있었다니까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들을 이해해 올 것 그리고 이해해 온 것들을 미리 적어도 이제 스크린을 쉐어하는 형태로 적어 올 것 그리고 적어 온 것들을 펴놓고 내 언어로 설명할 수 있게 발표 준비를 해 올 것 그러면 그 기준은 누구나 똑같이 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레퍼런스 똑같고 그리고 거기서 필요하면 슬랙이 되었든 단톡방이 되었든 대화는 미리 나눌 수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그리고 오히려 그것들이 만약에 레코드 돼가지고 채널에 올리고 있으면 어느 주간에 뭘 하는지를 아니까 각자가 이제 계획을 짜는 거는 짜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이전 어떤 영상들의 내용들이 궁금한 그거 다시 보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어떤 계속 이런 식으로 어떤 로테이션으로 물론 그 주간이 어떤 그 기간이 주기가 굉장히 길긴 하지만 그 로테이션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 뭐라고 해야 돼요 어 그 그거는 아무 문제가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 발표할 사람이 많다 그러면 그냥 그만큼 스터디를 더 하면 되죠 사실 어떤 시간 같은 거 잘 조율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 그건 이제 방장이 그러니까 이제 어떤 운영하시는 입장에서 그냥 하는 거는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수준은 저는 그러니까 이제 수준이 문제가 되는 게 레퍼런스를 어떻게 볼지 해서 사실 그거가 이제 다 다른 게 문제가 되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이제 대학원 수학까지 가는 걸 염두에 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내 언어로 이것들을 다 이해하려고 애쓰면서 그거를 발표하려고 나누라 그러니까 다 이해하라가 아니라 그냥 어떤 그 애쓰는 그 자체를 그냥 나누라는 거죠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 사람의 어떤 그 수준이 없던지 간에 그 각 수준에 맞게 대화를 나누되는 것이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자기가 공부한 거를 어떤 검증하고 약간 피드백 받을 수 있는 루트가 되는 점에서 발표하는 입장에서도 한 가지 그게 될 거고요 모티베이션이 될 거고요 그 어떤 사실 나한테 어떤 발표를 듣는 사람들이 수준이 꼭 높아야지 들을 수 있는 어떤 나눌 수 있는 건 또 아니잖아요 오히려 어떤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걸 설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도 하나의 또 공부 포인트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혹은 이제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또 그거에 맞춰서 또 발표 준비 또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어떤 내가 이제 솔직히 말해서 너무 쪽팔려가지고 그러면 카메라 끄고 발표하면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자기만의 직문수를 만들어 오는 걸 매주 발표하는 그렇죠 근데 직문수 1기와 2기가 수준의 차이가 나지 않고 그냥 결이 조금 다른 느낌처럼 사람마다 준비해온 발표가 무조건 이렇게 수준이 높고 수준이 낮은 게 아니라 자기 주간에 해석에 불과한 거고 과정에 불과한 거니까 아마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몇 사람만 사실 이제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운영을 하면 사실 한두 명만 있으면 되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그거 괜찮아요 그리고 이게 사실 제가 좀 바라기는 좋은 선략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소위 학부 수학들을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떠오르는 게 딱히 딱히 없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내가 학부 수학 공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했을 때 적어도 저기서는 매주 로테이션이 되고 어떤 공부들이 되고 어떤 열려 있다 그러니까 딱 이 정도 느낌이면 되게 사실 그 여러 의미에서 모두한테 이게 선순환이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리고 그 부분에서 필요하다고 싶으면 그 참석자를 저는 이제 그 멤버십이 아닌 경우도 받을 수 있는 게 당연히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멤버십이라고 하는 건 채널이 굴러가는 어떤 도구로서 그냥 주는 것이 어떤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얼마든지 이제 어떤 이제 그 탄력성 있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어 혹시 강성호 선생님은 질문 없으신가요? 강성호 선생님은 질문 없으신가요? 네 들리시나요? 네 제가 밖에서 2초막 들어와가지고요 어 일단 질문도 있긴 한데 그전에 그 교수님 말씀하신 거를 약간 서포티브한 코멘트를 조금 두게 드리면 그 처음에 아 일단 제 소개부터 간단히 드리면 혹시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 봐 저는 지금 원격대학에서 공대교수로 있는데요 제가 이제 온 지 2년 됐는데 2년 동안 강의도 하고 했는데 다 제가 학부 때 공부했던 과목들이에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약간 허풍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강의하면서 공부를 제일 열심히 했어요 학생 때 공부했던 것보다 강의를 하면서 공부를 제일 열심히 했거든요 그게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 학부 때 제가 공부할 때는 솔직히 그렇게 정말 이게 텍스트가 의미하는 게 뭘까 그 다음에 이 챕터 간에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런 것들을 고민 별로 하지 않아요 그냥 솔직히 말하면 문제풀이에 조금 더 체중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험이 안 나오면 공부 안 하고 그리고 학기 끝나면 까먹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제가 강의 준비하면서 정말 제일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아까 중간중간에 얘기가 계속 나왔지만 저도 이 대학원, 기초부터 대학원 시리즈가 정말 좀 퀄리티 있게 골라 가려면 최소한 영상은 다 보고 와야 되고 그 다음에 각자의 노트를 만들어서 온다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각자가 발표를 한다면 사실 본인이 공부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방식으로 한다면 제가 강의를 하면서 느꼈던 그런 맥락과 같은 맥락으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영된다면 저도 진짜 퀄리티 있는 스터디가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조건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가 했던 말도 의심을 해야 된다 사실 이 말이 제가 정말 많이 하는 말이거든요 학생들한테 특히 많은 학생들이 수동적으로 듣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교수가 이렇게 말하면 그걸 그대로 믿어요 그리고 저 사람은 교수니까 틀릴 리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경계해야 되는 자세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수가 하는 말도 의심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어느 방에서 한 말인지 모르겠는데 항상 삐딱하게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 사람 정말 맞는 말 하는 건가? 맞는 말일 것 같긴 한데 정말 그런가? 라고 의심해보고 스스로 고민해보고 궁금하면 스스로 증명도 해보고 논증도 해보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야 진정한 좀 거창한 표현이긴 한데 진정한 깨우침을 얻는다?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 두 가지가 아까 교수님이 하셨던 그 말들을 조금 서포팅하고 싶은 그런 말들이고 걱정되는 것이 또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이 스터디에 교수님은 안 들어오실 거잖아요 라이브로는 안 들어오실 텐데 만약에 다섯 명이 발표를 했는데 다섯 명이 전부 다 비슷한 식으로 엉뚱하게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그 다섯 명은 서로 서로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이게 맞나 보다라고 하는 어떤 심각한 오개념을 가진 상태로 넘어갈 수도 있을 텐데 그래서 교수님이 예전에 한번 이런 표현을 하셨던 것 같아요 엘리트 학문이다 수학은 그래서 잘 아는 사람이 약간 리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그리고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이 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뭔가 방법이 있을까라는 게 첫 번째 걱정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걱정은 이것도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참여하는 사람은 20명인데 정말로 이해하고 정말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사람은 아마 한두 명일 가능성이 높은데 저도 지금까지 스터디를 몇 번 진행을 해보니까 예를 들어 책 한 권을 스터디한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했던 스터디 중에서 한 절반 정도가 끝까지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절반도 굉장히 어렵게 진행이 됐어요 정말 사람들 참여 안 하는 거 꾸역꾸역 끌고 가서 진행이 됐는데 만약에 이 기초부터 대학원 스터디가 안 좋은 케이스를 말씀드린 거예요 생각보다 그렇게 흥하지 못해서 만약에 한정석 선생님 혼자 준비하고 아무도 준비를 안 해오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단 말이죠 만약에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게 좀 궁금해요 제가 말씀드리면 될까요? 네 첫 번째로 여러 사람들이 아까 전에 교수님이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여러 오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것들을 어차피 계속 성장하고 바뀌어 갈 거고 세계관 큰 그림들은 계속 수정될 거고 변화를 거듭할 거니까 너무 처음부터 완벽한 뭔가 개념을 얻으려고 하지 말라 그냥 그 과정들은 그 과정 자체로 이해하고 남겨둬라 어차피 나중에 수정된다 성장되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말씀 또한 아까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이 스터디는 정확하게 수요층이 딱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그냥 나 따라오겠다 관람하겠다 라는 수요가 있을 거고 나 진짜 이거 제대로 정복하겠다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겠다 라는 수요가 있을 텐데 그 수요가 설령 한두 명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그 한두 명이 계속 진행하면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제 자신들의 니즈가 그거인 거니까 예를 들어서 한 20명은 나 그냥 관람하겠다라면 그냥 관람하면 괜찮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그거이니까 그냥 그래서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제 개인의 의견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양극단만 좀 명확하게 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최상의 경우랑 최악의 경우 그래서 최악의 경우는 지금 이제 강성훈 교수님께서 취업을 해주신 것처럼 한정성 선생님만 발표를 꾸준히 하는 거를 최악이라고 상정을 합시다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한 명은 할 생각이 있고 그 의지 하에서 이 스터디가 조직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한 명은 무언가를 얻어갈 거예요 최악의 경우 그 스터디가 어떻게 끝이 나든지 간에 제가 생각하는 최사의 경우는 이건데요 제가 좀 되묻겠습니다 그 저는 실제로 그리고 지금은 미국에 있지만 예전에는 과외 같은 것도 우리가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가 2년 정도 시간을 들여가지고 수학 박사를 하는데 필요한 수학제의 역량을 갖추고 싶은데 얼마 내가 주면 그거 해줄 수 있느냐라고 하면 제가 그거 얼마 받을까요? 라는 질문을 할 때 만약에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공짜로 지금 그런 길을 준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제 정신이면 이거 안 하는 거 바보잖아요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 그래서 그리고 이거 다 공개가 되어 있잖아요 이거 속일 수도 없단 말입니다 전 제 이름이랑 다 공개되어 있잖아요 수학자로서 다 골고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게 지금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만약에 이게 정말로 된다라는 확신이 들면 이거 어떤 의미에서는 벌떼같이 달려들지 않겠어요 아님 케냐가 제일 솔직한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직 잘 몰라서 그렇지 설례들이 있습니다 잘 어떤 공부한 설례들이 있고 그리고 이 채널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물론 작은 채널이지만 여전히 근데 오히려 이 채널은 정말로 아는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는 성격에 가깝고 그리고 기초부터 시리즈는 제가 이 채널을 했던 가장 어떤 코어에 해당하는 이유 그 자체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어떤 이제 몇 정도의 대학들을 제외하고 실제로 수학 공부를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고 싶었던 부분이었었고 제 입장에 저도 어쨌든 어떤 것들을 배워왔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사실 가장 핵심이 가장 끌어가는 사람들이 성장하는 퀄러티예요 그리고 아마 이것들은 되게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까칠한 커뮤니티에서 되게 까칠하게 평가가 될 거예요 이게 진짜로 먹히는지 안 먹히는지 근데 이 먹힌다 싶으면 그 그렇죠 이 마루탄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겠죠 그리고 이제 내 입장에서 뭐를 손해보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그 네 그거는 뭐 판단할 문제라고 저는 여겨지고요 네 그 저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이제 지금 채널 운영해오면서 물론 직문수도 만들었고 연의수도 하고 있고 이것저것도 하고 있지만 만약에 그것들을 다 없앤다고 했을 때 딱 하나 살리는 거 생각하면 저는 기초부터 밖에 살리고 싶은 게 없거든요 저는 그만큼 제 어떤 소중한 것들을 사실 어떤 한국사회에 나눠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만약에 1대1 과외로 그거 해달라고 하면 1억 준다고 해도 솔직히 안 할 거예요 1억 준다고 해도 에너지가 너무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한 개인으로 만들어줄 생각하는 게 너무 제 인생을 걸어야 되는 거라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게 진짜 후세대들한테 약간 준다고 생각하고 해놓은 작업이고요 그래서 마르타가 되보실만은 하다고 저는 생각은 해요 개인적으로 말하지만 한계가 많습니다 오류도 많을 수 있고요 근데 그리고 저는 그것만 명확하게 합니다 기준 그러니까 발표하는 그 기준은 정말로 내가 이것들을 안 보고 서술할 수 있는 이해도에 이르러 있어야 돼요 제가 되물어 볼게요 제가 지금 학교에서 두 과목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 지금 수업으로 열고 있는 게 4개예요 채널에서 저 연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는 이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되는 이유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평소에 공부를 다 그렇게 해왔기 때문이에요 애시당초 그러니까 당장 자고 일어나면 새벽 6시에 당장 수업해야 되지만 저 준비할 시간도 없었다고요 하면서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수학을 공부할 때 어떤 것들을 정말로 제가 이해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 놓으면 설명할 수 있잖아요 수학은 그게 되는 학문이고요 그리고 기초부터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저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왜냐하면 그게 저한테는 수학의 코어였기 때문에 저의 수학적인 세계문에서는 누리실 것들이 있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제 입장에서 사실 한 가지 실패했던 점은 저는 100번이면 끝날 줄 알거든요 근데 100번 오니까 한 50%까지 가더라고요 그게 제가 많이 실패했던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뭐가 안 되어 있냐면 시리즈가 현재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것만 얘기를 드리고 혹시 박지현 선생님이 코멘트 좀 듣고 그걸 좀 마무리하고 싶은데 그래서 처음이 어떤 집합론의 기초예요 극기초 근데 집합론 제가 좀 약간 경계하는 섬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집합론도 하나의 당연하지만 수학의 분야거든요 근데 그거를 깊게 들어갈 필요는 제 솔직한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보통 학부생들 내지 저는 이걸 좀 범벗들었다고 표현하는데 그 약간 이 수학 전체의 큰 그림을 보는 분야를 소위 말해서 범주론이나 카테고리론이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그걸 전혀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수학의 어떤 구체적인 것들을 다 잘 본 다음에 추상화한 걸로서 어떤 이제 카테고리론이 되게 요긴한 게 맞고 실제로 컴퓨터공학에서는 되게 요긴한 것도 맞아요 약간 펑셔널 프로그래밍이랑 직접 다 있거든요 하지만 구체적인 거를 알지 못하고 보는 세계관에는 별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되게 구체적인 것들을 알고서 어떤 것들을 어떤 이제 음미하는 추상화적인 게 필요한 거고 그래서 어떻게든 집합론 그 기초가 있고 그 다음에 해석하기에 콜은 무엇인지가 그 다음 이야기고요 그리고 제가 가물가물한데 잠시만요 그 엑셀을 보이로 보고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잠시만요 엑셀이 이제 있으니까 그런 건 편한 것 같아요 제가 영상을 그 쉐어를 해드릴게요 이거가 있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보면 이제 처음에가 이제 그 초반부가 있고 해석학개론은 이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그 위상수학이랑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측면에서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 이제 해석학개론의 어떤 디테일을 다루지 않는 이유가 해석학개론은 실수축만 다루는 거다 보니까 여기서 미적분을 다룰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미적분은 더 일반적인 세팅에서 다루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해석학에서 진짜로 알아야 되는 얘기만 하고 위상수학 계기로 건너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서 위상수학으로 바로 건너간다는 거가 아니라 해석학과 위상수학이 어떻게 상관이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선형대수랑 추상대수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 어떤 프레임워크 자체가 그리고 이거랑 가장 맞닿아 있는 레퍼런스가 이제 프레드버그라는 레퍼런스랑 선형대수가 군적이기는 하고요 그래서 이제 선형대수는 중요하니까 이제 디테일들을 좀 심혈기로 다루어놨고 그 다음이 이제 위상수학 어떤 일반 위상수학 같은 학부에서 배우는 그 얘기를 이제 해놨고요 그 다음에 위상수학에서 측도론으로 연결되는 게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연의수에서도 조금 해놨던 얘기인데 그 얘기들을 디테일하게 이제 해놓는 건데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측도론은 한마디로 말해서 미적분학의 추상화거든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공부하면 안 되냐면 보통 이제 측도론만 공부하는 사람들이 측도론만 공부를 해본 사람들이 실제로 적분 계산하라고 하면 하나도 감이 없어요 그래서 적분에 대한 추상화인 측도론이랑 적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처해서 계산하는 거에 대한 다변수 해석학을 같이 공부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진짜로 어떤 다변수 세팅에서 적분하는 거 그리고 그 어떤 언어로서의 측도론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측도론이랑 다변수를 같이 얘기를 해놓게 구성을 해놨고요 그리고 측도론이랑 위상수학이랑 상관이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측도론 얘기하다가 위상수학 얘기를 또 합니다 그리고 이쪽 위상수학은 이제 보통 학부에서는 이제 좀 많이 가르치는 학교에서 위상수학 2로 열리는 그쪽 부분인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측도론을 얘기하는데 필요한 위상수학 자체를 얘기를 해야 돼서 그래요 그래서 어떤 소위 이제 루딘의 어떤 두 번째 책을 읽는데 위상수학을 어디까지 알아야지 읽을 수가 있느냐가 이제 다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여기까지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언어로서 측도론을 얘기하다가 구체적인 어떤 적분을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다변수를 하고 있는데 아직 그게 안 끝난 거예요 지금 아직도 다변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변수가 지금 거의 다 끝났고 다변수가 끝난 다음에 뭘로 넘어갈까요? 다시 측도론으로 넘어갈 겁니다 측도론은 한 20% 좀 해놨거든요 20%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측도론을 이제 다시 이제 구체인건 다이내스가 측도론을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갈 거냐면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대수적으로 추상화할 준비가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추상대수를 거의 안 해놨어요 초반부에 이제 선영대수랑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만 해놨고 이제 군 이외의 어떤 그 링이나 필드나 이런 것들을 하나도 안 달아놨어요 그래서 이게 보통 이제 어떤 대수학을 공부하면 그냥 추상화로서만 다루는데 그거를 이제 이 구체적인 것들 가운데 어떻게 엮이는지를 좀 얘기를 좀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어떤 미분기하나 어떤 대수적인 위상수학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공간의 불변형들이 위상적인 어떤 불변형들이 대수적으로 표현이 되는 것까지 배우면 진짜 대학원 수학까지 다 본 셈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해석, 대수, 위상, 기하, 응용 어디로 공부해도 어느 쪽이든 어느 분야로 접근하려고 하든 다 접근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짜져 있는 과정이고 이제 아직 여기가 이제 한참 남아있는 과정이고요 아직 아직 안 만들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일단은 좀 남아있다 정도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하루 그러니까 이제 그 개인의 공부하시는 입장에서 그 영상 이제 1년에 1개 혹은 1년이란다 1주에 1개 혹은 1주에 2개 꼴로만 공부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어떤 인텐시브하게 공부할 때는 그때는 그냥 각자 꼭 공부하셔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만 공부하셔도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요 많이 쌓일 거예요 제 개인의 의견은 오히려 이제 너무 에너지 안 드리고 이제 일주일에 하루 정도 공부하는 개념으로 약간 가져가시는 게 이제 생각에는 더 좋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뭐지? 1주 중에 예를 들어 내가 이거는 명확하게 하고 싶다라는 그것만 정확하게 해놓고 그거를 이제 약간 평소에는 좀 어떤 조금 여유가 있을 때 생각을 좀 해놓다가 좋은 레퍼런스들 뒤져가지고 정리를 한번 딱 해놓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정리한 걸 내 언어로 다시 이제 다 이제 다 페러프레이징을 다 해놓고 그리고 나서 그걸 그냥 매주 반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쌓여져 있는 게 기초부터 시리즈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작업을 약간 매주 그리고 길게 보고 한 이제 1, 2년 그렇게 작업을 하시면 아마 주변에서는 날아다니실 수밖에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아 그러면 이거가 어떤 만능통치약이다 이거는 전혀 아닙니다 당연하지만 그 기초예요 이건 다른 의미에서 근데 어느 의미에서 달라지냐면 보통 이게 그것도 사실 염두에 있는 건데 보통 이제 수학과에서 어드밴스 토픽들을 공부하다 보면 당연히 깊거든요 어느 토픽을 공부하든지 간에 근데 이렇게 기초를 다져놓고 이렇게 공부하면 이거를 하다가 이렇게 바꾸기가 안 어려워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중에서 이 기초가 실제로는 얕은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쪽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실질적으로 그 에너지가 너무 들기 때문에 못 간다가 좀 더 가까워요 그래서 처음 약간 이걸 되게 오히려 내 인생을 길게 보고 약간 작업을 한다가 클릭이 되면 해야 되는 작업이고 이 작업은 내가 어떤 수학에 대해서 그래도 일종의 어떤 소명의식이 있어가지고 내가 진짜 각자 제대로 하고 싶다 이 경우에는 신경 쓰여야 되는 건데 실제로 그런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무시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다른 우선순위가 아니라지만 각자한테 있을 수가 있는 성격이다 보니까 그 정도로 보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박지원 선생님이 코멘트 있으시면 듣고 만약에 답변할 게 있으면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중간에 들어와서 지금 두 가지 있었던 내용이 뭔지 잘은 모르는데 일단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굉장히 하이리스크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보나마나 몇 년 걸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그게 하나고 몇 년 걸릴 거라는 게 일단 하나고 그래서 몇 년 걸릴 거기 때문에 너무 완벽을 기해서 다 예를 들어 막 이렇게 이상적으로 몇몇의 열성적인 멤버가 몇 년을 쭉 이끌어 나가가지고 끝까지 남는 사람이 몇 명이다 이렇게 욕심부리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하다 보면 나가는 사람도 있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또는 누군가는 중간에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저도 뭐 저는 몇 년 하겠습니다 라고 지금은 얘기하겠지만 사람일이 알 수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랑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 모르니까 그냥 너무 잘하려고 하지는 않게 진짜 중요한 것들만 정했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아까도 슬랙에 사실은 발표를 한 사람이 너무 오랫동안 하면 돌아가면서 발표를 한다 쳐도 실은 어떻게 보면 집중력도 떨어지고 나머지 사람들은 학습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차라리 짧게 짧게 자기가 진짜로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이해했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10분 내배로 돌아가면서 발표하는 시기 되면 어떨까 하고 제안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레코드는 제가 마지막 말만 남기고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제가 이 기초부터 시즈를 맨 처음 작업했던 게 저한테는 언제였냐면 석사 마치고 전문연구원으로 일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제가 당시에 석사 조교를 하고 있었거든요 대학원에서 그때 이제 군대에 복학하고 전역하고 잘했던 한 학번 아래 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스터디도 많이 했던 친구여가지고 제가 졸업하면서 그 친구한테 나랑 일주일에 하루만 만나달라 그래서 이제 같이 공부하고 내가 직장 다니니까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네 공부하는 얘기 좀 들려달라 그렇게 한 2, 3년 같이 좀 하면 좋겠다 하나는 그게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스터디 했던 거를 제가 당시에 이제 통계학과 석사셨던 분 그러니까 이제 수학 기초가 전혀 없으셨던 분이지만 어떤 그 내면의 어떤 그 어떤 에너지는 굉장히 많은 분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일주일에 하루씩 그 동생을 만나서 어떤 이제 기초부터 극에 해당하는 것들을 그때 이제 이런저런 레퍼런스를 보면서 디스커션을 했고요 제가 이제 사실 그거를 어떻게 보면 그대로 하라고 하는 성격이 가깝고요 하나는 그리고 그렇게 스터디가 제가 이해가 돼 있었던 거를 한번 이제 그 통계학과 석사분이셨는데 그게 어떤 성격이었냐면 그 단기 과외를 저한테 사실 의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군대 복학하고 석사이긴 한데 복학하고 이제 이제 학부 복수 해석학 수업을 듣는데 과제하는 것 좀 도와달라 해서 해드렸는데 그 다음 그니까 딱 1회성 과외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주에 저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휴학을 할 테니까 혹시 수학을 나도 맨 처음부터 가르쳐 줄 수가 있냐 그래가지고 제 입장에서는 아 그러면 좋다 내가 이제 주말엔 서울에 있으니까 어떤 그 해주겠다고 해가지고 제가 백지로 정말 다 써볼 생각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한 2년을 가르쳤었거든요 그 그러니까 이제 한 축은 이제 친구랑 대화하면서 이제 이해를 했고 또 한 축은 정리가 돼 있는 걸 한번 써본 거죠 한번 사실 그게 어떤 기초부터 시리즈의 전신이기도 한데요 그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전자친구는 학부생이었던 친구였었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석사 마치는 시점이었고 그리고 이분은 이제 통계 석사 이제 시작했던 시점이었는데 이 전자친구는 지금 현재 칼택에 있습니다 그리고 후자친구는 현재 미국의 테뉴어 트랙 교수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약간 그 이 퀄리티가 어떤 건지를 잘 모르고 근데 약간 이게 어떤 거였냐면 시험 점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진짜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퀄리티가 되어 있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이 작업이 되어 있는 가운데 남들이 보통 2년 공부하는 공부를 저는 전혀 건너뛰고 패스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제 입장에서 이걸 그렇게는 구분할 수가 있는데 보통 이 과정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 이 과정이 되면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인터넷 커뮤니티의 어떤 성숙한 사람들이 너무 적다 보니까 보통 이제 본인이 공부해놓은 어떤 레퍼런스들을 자랑스럽게 적어놓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이걸 공부하려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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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야 된다 세상에서 그런 건 없거든요 제 개인의 의견에는 오히려 본인이 정말 제대로 알아야 되는 약간 그 결들은 본인이 스스로 찾아 나가야 되는 그런 건데 적어도 약간 뭐라고 해야 되냐 그 한 사람 입장에서 어떤 이제 그 수학자로서 준비했던 그 과정에 대한 코어는 다 들어가 있다 이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기초부터 시리즈를 만들었을 때 그러니까 이 전신이 되어 있던 시점에서 이 작업들을 같이 했었던 그 두 약간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예전에 했었는데 마지막 얘기인데 이만큼 에너지가 많이 들 걸 알고는 시작을 못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진짜 몰랐으니까 백지에 그 작업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나가셨다는 시점에서 그 이제 당시에 한 4천장이 나오더라고요 백지에 썼던 게 그러니까 그 그냥 진짜 그냥 완전 쓴 거죠 그냥 딴 게 아니라 만나면 그냥 색깔펜 3개 그냥 써놓고 그냥 쓴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과정으로 이제 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네 그래서 적어도 어떤 그런 것이다 정도로 그냥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습니다 어떤 오류도 많을 수 있지만 그래서 그 스터디를 하실 때는 그냥 기준으로 그냥 본인이 진짜 이해를 해가지고 어떤 백지에다가 쓸 수 있게끔 훈련을 하려고 애쓴 가운데 그것들을 나누는 형태로 스터디를 했으면 좋겠다 이고요 설령 매우는 안이 있더라도 그리고 저는 그 원칙을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그분들 만났을 때도 손에 아무것도 안 들려있거든요 애시당초 지금도 그 원칙은 똑같은데 저는 지도교수님 만났을 때 지도교수님이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해주시고 본인도 그렇게 하시는 걸 보고 아 수학 공부는 애시당초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에서 사실은 이제 되게 격려를 많이 받았었고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결국에는 수학 공부하는 거 내가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걸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래서 유익들을 좀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레코드는 여기서 정리할게요